안녕하세요. 운빨로맨서에서 재수호 역할을 맡은 유준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수호의 어떤 그런 면을 100%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재수호라도 남김없이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가까운 생각하고 계시는 꿈꾸고 계시는 재수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출이요. 이민 동작. 오랜만에 이렇게 tv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문빨로맨스라는 작품 자체가 주는 어떤 밝은 느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고 또 로맨틱 코미디를 도전하는 유준열이란 배우를 재수호 로써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수목 드라마 운빨로맨스 5월 25일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 많은 기대에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